생생을 꿈꿔도 이루기 힘든 게 바로 세계 1주죠.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다닌 특별한 개가 있다고 합니다. 2개의 몸값 무려 17억 원. 저먼세 파트 7억. 2012년 도구쇼 1위. 4개 국어를 알아듣는 경공까지. 하지만 화려한 몸값과 경력이 남부럽지 않은 개가 있으니 이름은 오스카. 미국, 중국, 프랑스 등등 2009년부터 세계 1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합동타진다, 지역? 더위보다 낫네요. 네, 몸소 하늘도 날고요. 바다도 건너서 여기저기 발바닥에 땀나도록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오스카. 그런데 놀란 거는요. 얘가 유기견이었다고 합니다. 어이구, 그래요? 오스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사육장에서 조살되기 직전에 지금의 주인 조엔 씨에게 구조가 됐다고 하는데요. 세계 1주를 하는 동안 수백만 마리의 유기견을 돕는 일에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을 여행하던 도중 불의사고로 지난 1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더 넓은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다녔으면 좋겠네요. 이 오스카가 남긴 사진 덕분에 유기견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됐고 정말 많은 집을 잃은 우리 강아지들이 또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아쉽게 떠났지만 그 뜻 그리고 그 이뻤던 모습들은 계속 간직됐으면 좋겠습니다.